한중한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생들 같이 서로 다 예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루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스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플루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주로 SNS에 영향력이 큰 사람을 말하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장작거리라든가 그림 영상을 올려가지고 인기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그렇게 얻는 그야말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사람 쉽게 설명하면 먹방 엄청 먹더만 먹방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조그마한 여자가 왜 그렇게 막 그냥 어떻게 저런 다 먹는지 몰라 물어보니까요 또 토해낸 다음에 엄청 먹방 인기 얻기 위해서 여행 건강 미용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 지키면서 영향력을 입히는 요즘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플루언스를 통한 이런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차원이 다른 영적 인플루언스 이런 영적 영향을 입히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대반입니다 서대반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지요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생각해본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초대교회 일꾼이고 정말 선택된 일꾼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한 사람 순교자 서대반 헬라 말로 하면 스타바노스랍니다 스타바노스라는 이름은 유럽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이 스타바노스의 뜻이 뭐냐 스타바노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도 참 중요하죠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성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매주일 잘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 조감도 사도행전 전체 조감도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권능이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그렇게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사도행 6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초대의 교회의 부흥에 이 놀라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 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두한 제상들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확산을 이제는 밖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복음 확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도우로 사용한 인물이 세대반이고 그 방법이 순교였습니다 세대반의 순교가 이제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계 모든 순고들은 세상의 인플루언서들처럼 자기 중심, 자기 것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의 자기 3장, 11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영광의 멜료관을 그렇게 얻는 영적 인플루언스 복음 인플루언스 다 되시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세대반입니다 말씀의 망대입니다 6장 8절로 10절 봅니다 세대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적 구련의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세대반과 더불어 논쟁할 시 세대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씌워지는 세대반은 재정이나 구제사역뿐만 아니라 이건 물론이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복음 전도자, 현장사령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직자의 롤모델이 바로 세대반이다 본문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세대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나타났다 큰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특별히 세대반은요 자신의 출신 배경과 똑같습니다 헬라 유대인들을 먼저 파고 들어갔어요 본문에 보면 자유민들이 회당해서 자유민들이 회당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대반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유민이라는 것은 이들은 한때 노예였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전부 다 쫙 도망가니까 쫓겨가니까 잡혀가니까 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요새부터 노예였고 다 전부 노예 노예생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전나라에서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후손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자유인 신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들이 본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달라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은 출신 지역별로 같은 예루살렘이 있으면서도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만들었어요 각자 같은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를 보면은 유대인은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성인 남자 10명 자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장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금성을 멸한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로스를 구원하기 건지기 위해서 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기도 대화 중에서 10명이 납니다 10명 어인 10명만 있어도 소동과 고무라를 멸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에지프트의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특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개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이들이 다니는 회당 여기에 세대반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요 본토 출신의 히브리카 사람들하고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신앙적 열정이 컸어요 세대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 전략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세대반이 회당 전략의 원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반은 이들도 자기처럼 참 복음을 깨닫기를 원했고 회당을 그래서 파고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상에 충실했던 이들은 세대반이 전한 예수 걸터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논쟁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대반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 설득력이 강했던지 감당을 못했지 그래서 세대반이 도저히 대화로서는 안 되겠구나 세대반은 모함을 했습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잡아 죽인 사내들의 공의 앞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 핵심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던 저와 동일합니다 신성모독죄 이 세대반에게 씌어진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여기는 뭐요 율법과 성전 율법과 성전 건물이죠 율법과 성전 기존 개념 이것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세대반이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세대반이 말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그 어마어마한 모세율법이 덕분에 성전을 허물다 성전 자기들이 목숨같이 생활에 성전을 허물어버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대반이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흘러 너희들이 내가 삶안에 짓겠다 이 많은 것을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성전을 헐러라 내가 삶안에 이렇게 갔다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전혀 영적인 말을 깨닫지 못해서 연애 못 받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다른 말은 다 통해요 세상적인 말은 다 통하는데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 듣는 척한데 몰라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 말 나오는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영적인 말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었구나 그런 경우가 많지요 뭐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 이것 안 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영적 대화 안 돼요 전혀 안 될 경우가 딱 듣잖아요 자 지금 보세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져 여기 고쳐버린 겁니다 네가 성전을 무너트려 우리 목숨 갔던 성전을 딱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세대반은 체포가 돼서 공의 앞에 씁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사당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이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질문이에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대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4등전 6장 15절에 보면 공의 앞에 붙잡혀왔던 세대반의 얼굴이 뭐요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얼마나 평안했던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 어떤 불안과 흔들림도 없는 평안 그 자체 이거 은혜받아서 하는 특징입니다 무슨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막 상식을 캐고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누구 말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사람 말에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죽고 살고 합니다 죽고 살고 죽느냐 사느냐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신나고 인정하면 신나고 무시하면 확 흔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예수구에서만 바라봤던 세대반은 보면 2절로부터 50절까지 긴 메시지를 대체상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쫙 있는 데서 이 메시지를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 대단하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던지 그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구약을 다 말해버려요 구약을 그 구약 내용을 쫙 아브라함 부터 쫙 서대반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죽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뭡니까 자신의 생일사가 지금 달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9분의 구약 말씀을 실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선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서대반 안에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말씀으로 무장이 딱 되어있었어요 뭐든지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말씀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말씀을 어디가서나 누구에게나 선포하게 되어있다 서대반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서대반은 대제상과 석유관들과 바르셐들 앞에 서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정통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역사와 똑같이 주의 성령을 거슬려 지금도 불순종 하는데 조정받고 있다고 하는 논쟁입니다 지금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 서대반의 메세지 선포는 단순한 개인적인 변호가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메세지였어요 그러면서 이 서대반은 마치 폭탄 선언하듯이 자신이 전화하자는 메세지 핵심을 확 선포해버렸어요 51절 봅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한례의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렌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이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도 지키지 아니하이도다 하니라 세대반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냐 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승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불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맞아 죽을 소리지요 이 세대반 이 세대반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파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것을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이지 않았냐 결국 세대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거시도 였습니다 상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우선이 바로 예수 거시도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누굴 만나면 뭐라고 답을 줘야 됩니까 예수가 거시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약했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다 반난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병을 못 고칩니까 하나님 뭘 못 주십니까 전능자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 답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리스도라는 것 세대만이 구양역사를 깨뚫어 읽듯이 여러분들도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길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뭐예요 장시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이만누일 마탐 1장 21 23절 메시야 예언 마탐 10장 20절 예수가 거리스도 아멘 이 사실을 마탐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어떻게 31장 8절 성령이 임하며 그래서 모든 지역민족 이산철 나라 전세계 오천종족의 복음하에 이 헌약 은약의 흐름 따라 여러분이 이 일에 승인받는다 이 현장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 싶은데 저의 설교지에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있잖아요 다 줬잖아요 창시인들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쫙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책 다 줬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량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책만 가질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노트를 만드세요 창세기 속에 창세기 내 사건 내 인물 쫙 정리해가면서 딱 해가지고 코팅을 해보라요 코팅을 코팅을 딱 66권 정리를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컴퓨터를 쳐든지 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창세기 초래곡기 래기 민숙이 말라기까지 참 요한 게시일까지 자 66권을 딱 코팅을 해놓으면 착 하나 펴면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안 하재 아멘 정신이 없어 아멘도 못한다 내가 한번 물어볼거야 김장로님 성정 66권 정리한 거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가방에 쫙 나와 아멘 이 말씀에 망대요 이거 하다보면 내가 정리가 돼 직접 서 직접 저는 직접 서면 직접 딱 그렇게 직접 하여서 정리를 딱 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누가 어디 누가 날 불러도 어디든 이것만 가지고 대입식 무대 현장에 아멘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66권에 나타난 언약적 흐름을 파악하고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은요 겨본문구의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지금 또 매주일 기독공부에 매주일 나옵니다 저 또 뭡니까 보금공부에 보금신문에 매주 나옵니다 매주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매주일 강단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강단 흐름 말씀과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삶의 핵심이에요 강단과 24가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강단 놓치면 다 놓친 거요 강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다고 다 가진 겁니다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넘어지도 괜찮아 아멘 응답 없어도 괜찮아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응답 24가 뭐예요 강단과 24예요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강단과 24예요 이렇게 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여 영향력을 가정해서 직장에서 여러분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학업현장에서 다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삶이에요 저절로 다 되게 된다니까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되게 되는 게 이게 복음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먹지로 합니까 종교지 영계 모든 성도들 운명과 교회 산업 하고 미래를 바꾸는 말씀의 망대가 경고에 섞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경사를 경험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경제로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시대반 54절 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대반의 메시지를 들은 대체상과 석유관과 바리신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렸더니 무슨 말이요 세대반의 메시지가 전공을 찔러버린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세대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분노하고 세대반을 공격합니다 존경되는 모습이요 속으로는 그럴 때에 맞는 것 같은데 수용을 안 하는 거요 군중들은요 세대반에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돌려치고 성지수에 가면요 그 자리 성 밖에 그래서 성 밖의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은 돌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돌이 그때 돌아가면 좀 좀 바꿔진 것 같아 너무 돌이 정확해 사각형으로 딱딱 된 옛날에는 죽은 아무도 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여기 나오는 지형 이름 다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전세계 다 다 했다니까 지금 그대로 소설책같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대로 다 했다니까 지금 또 결국 세대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기도와 함께 승교했습니다 본문 60제로 보면 누가는요 이런 세대반의 승교를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잔이라 잔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활 메시지죠 다시 일어날 거니까 세대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승리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대반의 승교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영적 파급은 대단했습니다 사동의 8장 일제를 밝히고 있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확산되어가는 직접적인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승교였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 세대반의 승교 과정을 통해서 장차 이방을 살릴 그릇으로 준비된 사올의 내적 변화입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군중들이 세대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의 정인으로 옷을 벗어 사올이라는 정인 앞에 발 앞에 옷을 벗어 이런 행동은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고 사올이 이 일의 정인이고 사올이 우리의 지도자다 라는 의미에요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은 세밀하게 없지만 사올이 세대반의 순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대반의 처형에 적극 동조를 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뭐였어요? 사올이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사올도 세대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회당에서 아마 그 시대에 같은 젊은이들이니까 같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세대반을 잘 안다고 숫자도 적은 숫자에 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반이 유대교에서 배신하고 떠나 이단 예수교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단이거든 이단 이단이 괴수가 바울이고 이단이 예수인데 예수들을 믿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올이 굉장히 뭐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세대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4경 8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세대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죽어야 돼 유대교의 배신자야 그러나 이 사올에게는 이 세대반의 순교가 뭐요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대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잖아요 세대반의 이 순교를 직접 보았잖아요 그 마음의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다메석 도상에서 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죠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유명한 유토피아를 선 토마스 모우라는 분이 교수용을 당합니다 실제로 교수용을 그렇게 당합니다 재판장에게 마지막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에 사올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대반이 기도하며 용서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하고 죽었는데 결국 이 사올이 변하여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변화되는 사도 바울도 한평생 보험을 증가하고 순교회 하늘날에 가서 서로 만나 세대반과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은 언젠가는 당신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서 저와 만나 영원한 친구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순교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대반의 이 순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2 제3의 세대반 순교가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세대반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제목의 척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해외 담당자와 유학생 조정관을 했던 이 은상 성교사님 이분과 같은 학교에 국제개발 처장했던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을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내 양심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아무도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학교 갔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서울 왔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속했어요 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한 적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동기가 생겨가지고 뭘 해볼까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도 안 하고 싶고 신학교 안 가고 싶고 계속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뭐하다 왔니 이 짧은 질문에 이 부부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뀌어졌어요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평 오지 성교 오지 아주 힘든 지역에서 그리고 교수로 복음전도 자로 목회자로서 의 삶을 살았어요 일평생 너 뭐하다 왔니 영계 모두의 성도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가슴 벅차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반처럼 사도파울처럼 영적 존재감 을 주는 그런 삶 정말 영적인 자손감 있는 삶 존재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다가 영광의 멜류관 성리의 멜류관 다 받는 3일조 3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를 영적 존재감 있는 세대반 같은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주님 질문 하실 때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얻게 하야 주옵사사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의 망대가 신명 속에 세대반처럼 완전히 정지되게 하야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망대를 통하여 기도의 망대 전대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주옵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